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 않고 또 옳지 않은 일을 밀어붙이는 것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법안 통과가 그렇고 예당의 중진위원들이나 조선위원들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범계 의원의 무리수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으로 1963년생이고 대전 서구월 출신입니다. 다선위원이고 또 초선위원들에 비해서 22번째 여당이 쏟아낸 부동산 대책과 아울러서 부속임대차 3법을 인해서 지금 시중 여론이 어떤지 정도는 아마 박범계 의원 정도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8월 1일날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윤희숙 의원, 글쎄요 이렇게 부정하게 답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일단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지요. 국회의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 뒤 월세로 바꿀 걱정요? 임대인은 그렇게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갭 투자로 빚내서 집장만 해서 전세해 준 사람은 더하고요. 어찌되었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그런 것이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상대방을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본인이 만든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 언론의 극찬?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 것은 눈부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나 귀한 사련이 평가됩니다. 이게 눈부리지 않고 윤희숙 의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죠. 이상한 억양, 윤희숙 의원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법에 대해서 열렬한 옹호자인 박범계 의원으로서는 다른 주장들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 심기를 굉장히 크게 거슬리게 하는 것은 눈부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이런 표현인 것이죠.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을 1963년생이고 삼선 위원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비아냥거리고 특정 지역 아마도 여기서는 경상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 이런 것은 공인으로서는 절대 사석이든 공석이든 간에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범계 의원은 사람들의 비판이 좀 무서웠던지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련이 평가라는 대목은 생략해서 고쳐버리게 됩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새벽 5시 무렵에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했습니다. 무려 774개의 댓글이 올라 있었습니다. 옹호하는 것은 크히 드물고 대부분이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특정인을 외모를 비판한 눈이 커죠. 윤희숙 의원이 외모를 비판하거나 특정 지역의 음색이라든지 말투를 그렇게 비난한 것이니까 그걸 보통 사람들이 가능하겠냐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댓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국민이 우스운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이 전혀 무섭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국회에 있으니 이렇게 아주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격렬한 비판이 댓글에 실렸습니다. 또 한 분의 의견은 인용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요지를 모르십니까? 독해력이 부족하신 듯합니다. 또 치졸하게 어투를 문제삼는 의원님 초조하신가 봅니다. 국회의원 국민 무선절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독해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독해력 부족.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초선의원이 국회 5분 자유연설 발언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고 경제학자로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 무폭풍을 정확히 지적한 아주 잘된 연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설은 보통의 시민들, 즉 임차인뿐만 아니라 극소수에 부유한 임대인을 제외한 대다수 임대인들의 걱정과 불만과 우려와 환탄을 잘 반영한 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분간 연설이었지만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레전드 연설이니 사이다 발언이니 등과 같은 호평이 나온 것입니다. 3선 의원이면 민심의 저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176석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얻어낸 의석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수가 발휘할 수 있는 힘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여당의 독주와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스스로 폭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행동하는 여당의 질주를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탕치 않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자체가 선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3일 전에 올린 거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드디어 통과 느낌표 땅땅땅 계약갱신권 2년에 2년 보장 전월세 상한세 연 5% 제한 전 10년 만에 여러 시도 끝에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결국 이번 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집권 세력의 구조적인 문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에서 이미 심하게 기울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4년 내내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려운 상황인가를 예상하는 일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더더욱 4.15 부정선거의 시비를 가린 일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몰상식하고 몰이성적인 입법들의 뿌리에는 4.15 부정선거가 놓여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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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